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비트매니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안녕하세요 최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반감기가 도래하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몇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서 어떤 근거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도 간다는 얘기도 있고 현실적으로 4만 5천 달러로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비트코인 이제 시작이다 시작한지 오래됐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작한지가 2009년부터니까 이제 횟수로 따지면 15년째네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자산 중에 주식과 금은 다 포함해서 지금 10위, 1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전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 건프라는 영화 아시죠? 톰 앵크스 주연의 아주 유명한 영화 거기 보면 아주 우직한 우리 톰 앵크스가 자기의 옛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네 버스정류장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고생 많이 하고 그랬는데 새우잡이 배를 팔아가지고 과일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과일 회사가 애플이에요 애플인데 이 당시가 포레스트 건프라는 영화가 언제 찍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4년에 이 영화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91년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애인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 아이를 만나고 그래서 또 죽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그런 중간에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3년이라는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91년 장면에 애플을 사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으로 제가 넘어가 보면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입한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매입한 때가? 처음으로 매입한 때가요 버핏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굉장히 거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이분이 투자한 게 2016년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6, 7년 된 거죠 7년 정도 된 건데 그러니까 9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애플은 우리 톰 앵크스 포레스트 건프를 부자로 만들어줬던 애플은 그 외에도 엄청난 성장을 해서 2016년에 메가캡 주식이 됐거든요 근데 돈 많은 기관 특히 버핏 같은 사람들 보수적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기가캡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는 어떤 기술을 미리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뒤에 그리고 VC 그 다음에 이제 큰 돈은 마지막 국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은 제가 보면은 워렌 버핏이나 이런 비트코인을 매입하지도 아직 안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애플을 벌면은 뭐 큰 돈을 번다 해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대량 매입을 하던 그런 시지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레스트 건프가 91년에 애플을 사기 전에 단계에 지금 비트코인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레스트 건프 그리고 애플 주식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비트코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비트코인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10에서 11위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돈이거든요 이제 금융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게 나왔을 때도 애플이 핸드폰 속으로 세상이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애플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었잖아요 컴퓨터 잘 만드는, 예쁘게 만드는 회사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돈이다 가장 좋은 돈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를 갖다가 골고루 담아낼 거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비트코인의 가격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총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거기서 발행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의 가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별 토큰의 그 가치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사두면 애플이 포레스트 검프가 91년에 사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지만 그 위에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지금 7천억 달러 좀 넘습니다 테슬라를 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시작되시라고 하죠 그래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테슬라를 넘었어 하고 막 놀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계에서 단일 자산으로 가장 시가 총액이 큰 게 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금의 양을 금융 상품이 됐건 개인이 보관했건 전부 합친 게 13조 달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위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얼마냐면은 3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앞으로 발행되게 돼 있는데 최종 1개가 지금 이제 2,000만 개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만 개로 자꾸 계산을 해보면은 애플 시총 3조 달러가 되려면은 15만 달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금 시총 13조 달러가 되려면 65만 달러가 돼야 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단순 계산만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저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은 돈이기 때문에 금의 시가 총액을 넘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제 얘기인가 아니라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여러 기관에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차피 결정되는지 그걸 보여준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내드리기 전에 아무튼 금의 시총이 13조 달러가 되면 65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테슬라의 시총을 뛰어넘어도 뉴스가 크게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6인가 7인가에 저기 7류의 실버가 있거든요 은이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 같이 이제 보여드릴 텐데 버크셔 해설웨이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가 9위예요 그 위에 이제 최근에 이제 AI 기술로 엄청 각광받는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8위 이제 트릴리언을 드디어 넘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구글의 알파벳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이제 애플 골드가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 근데 가속화될 게요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더 대중화되고 어 그러네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뭐 비트코인이 뭐 애플보다 좋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좋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 기업들 아닙니까 빅테크들 근데 그 그건 주식가격으로 산정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주식가격처럼 뭐 미래 수익률이 여기가 뭐 1년에 뭐 얼마를 버니까 그걸 갖다가 뭐 지금 이자 현금 할인율을 적용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산들을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계산은 이자율 수익률로 이렇게 할인을 해서 미래 가치를 예컨대 1년에 5만 원씩 20년을 번다 그럼 이게 20년 가치는 뭐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나 주식 가치는 산출을 합니다 대부분 거기에다가 성장률이 더 높은 거는 더 높게 쳐줘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그런 기술 기업들을 얘기를 하면서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워런 버핏도 그래요 자기는 금을 안 산다 왜냐면 금은 수익을 안 준다 그러거든요 근데도 금은 수익을 안 주지만 13조 달러로 단일 자산으로는 세계 최고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돈 가장 좋은 가치 저장 수단 이게 핵심적인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치를 계산하기가 쉬운 게 비트코인은 미래에 발행하는 비트코인 수가 한 장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분모가 늘 일정해요 항상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2000만 개라고 하지만 2100만 개를 넣어서 한다고 해도 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공급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는 계속 느는데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자체로서는 뭘 만들어내지 않지만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벌은 돈을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가치의 하락을 갖다가 막는 수단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돈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좋은 돈이었는데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에 밀려서 피아트머니에 밀려가지고 돈으로서의 역할은 별로 못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지금 금이거든요 그 금과 비교한 걸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 돈의 가치 중에는 어떤 돈이 좋냐를 얘기할 때 이렇게 대체 가능성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골드, 피아트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분리를 좀 해놓은 거죠 암호화폐는 기술 기업과 비슷한 거고요 돈으로서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왜냐하면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리고 보완이 돼 있으면서 발행량이 더 이상 안 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서 잘게 쪼갤 수 있고 1 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로 나눠지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의 단위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 사토시는 0.5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전 정도 되는 거죠 5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도 이렇게 쉽게 전송할 수 있고 서로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1 사토시나 1 비트코인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대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경고해야 됩니다 뭐 여기 여러 개가 나왔는데 듀러블 듀러블리티 왜냐하면 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상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예전에 보면 금속화폐 시절에 철도 있었어요 근데 철은 녹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녹슬어야 된다고 녹아 없어지고 피아트머니도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금도 조금 이렇게 달 수가 있고 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겁니다 경고함에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은 형체가 없다는 걸로 비판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형체가 없는 게 장점이죠 왜냐하면 뭔가 형체가 있어야 된다는 건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의 고정관념인 거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중 지불을 방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지불을 방지하면서 돈이 된 거고 이중 지불을 방지해가지고 디지털 장부상에 있으면서 탈중앙화대 전 세계에 있는 노드들이 이게 네 거라는 걸 다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게 소유자를 확실히 보장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걸 보장해 주면서 전혀 디지털이기 때문에 달치가 않거든요 그게 아주 최고의 장점이고 아까 말했던 어떤 잘게 쪼개서 누구한테나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동 가능성 그러니까 이 장점이라는 거는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상 거래에서 쓸 때는 펀저블 대체 가능성과 그리고 잘게 쪼갤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전쟁 상황에서 내가 내 돈을 갖고 어딜 가야 된다 그때는 이동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은 뭐 높은 가치를 갖다 적은 덩어리만 갖고 가도 이동하기 굉장히 좋지만 강도 만남 뺏기잖아요 목걸이 같은 거 주섬주섬 챙겨서 가야 되는데 세관에서 또 못 가겠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핸드폰 없어도 24개의 암호만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지갑을 저장해놓고 기업하고 있다면 이 세상 어디서나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가능성이 이건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통해서 송금하는데 10분이라는 블록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경우에 예컨대 미국에 우리 가족이 있다 그러면 10분만 해도 전송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나간다고 할 때는 기억만 갖고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돈의 장점으로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제일 문제는 인간의 기억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희소성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희소성이라는 건 2100만 개로 환장이 되어 있다 이거는 수학과 인간의 욕망이 결합되어 있어 가지고요 누구도 바꾸질 못해요 누구도 바뀌지 못하고 그거는 우리 과거의 비트매니아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잠깐 자랑하고 들어가면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까지 다 맞았습니다 ETF 승인 문제라든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매크로 지표가 미국 정부가 금리를 계속 올리기가 힘들다 물가도 물가지만은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걸 미국 경제 시스템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방향성을 갖다가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 해 가지고 얼추 뭐 소 뒷걸음 치다가 뒤집듯이 맞추긴 했는데 그 여기 보면 그 스퀘어스틱까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비교해야 되는데 금을 다 압도한다 금한테 지는 게 딱 하나 있다 뭡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아 히스토리가 부족하다 금은 5천 년이 됐고 투탕카멘 마스크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은 사토시가 만든 지 불과 십몇 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부족한데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가 갖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지금도 초기가 맞습니까?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금을 능가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을 능가한다고 하면 13조 달러를 능가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가치가 65만 달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금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나 저장의 가치를 볼 때는 금도 금이지만 뭐 US 달러 같은 거랑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US 달러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분명히 많은데 뭔가 장점만 늘어놓기에는 저희가 너무 비트코인만 이제 칭찬하는 느낌이 들어서 부족한 건 없습니까? 개선하거나 이게 비트코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그 뭐냐면은 신뢰 없이 개인 간의 자산을 절여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있지만 달러가 최고의 돈 아니겠습니까? 피아트머니로 미국 달러 이게 2009년에 나왔잖아요 금융위기 직후에 나온 겁니다 중앙은행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달러 살포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어떤 월가라는 금융 시스템 여기에 있는 탐욕이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을 키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정부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이제 그런 철학적 바탕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갖다 존중한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그 부분이 역설적이게 단점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다가간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은 커다란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가장 큰 공동체가 국가예요 그런데 국가의 화폐 발행에 대한 불신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에 대한 불신 여기과 비트코인이 충돌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강대국인 미국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국가에서 예컨대 법으로 비트코인 보유를 갖다가 금지해버리고 탄압을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그 탄압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또 온체인상 거래 기록이 또 남잖아요 그래갖고 또 어떻게 해서든 국가라는 강력한 힘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단점은 국가에서 독립된 게 장점이면서 강점인 장점이면서 단점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제도권과 비트코인이 서로가 타협해가는 거죠 비트코인은 본인 자체가 의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동체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게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 비트코인은 P2P 화폐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남의 조력을 갖다 받지 못하는 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최근 국민은행이 ELS인가 홍콩에 이거 상품이 안전하다고 팔아서 몇 조의 손해를 갖다 노인들이 또 보게 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이렇게 신뢰를 배신해가지고 믿은 사람들의 자꾸 손실을 끼치는 일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금융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고 개인지갑에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지갑에 복원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긴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절차도 복잡하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누구나 쉽게 쓰고 더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그리고 누구나 사용도 쉽게 하고 가치 저장도 쉽게 하는 게 꿈이라고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금융 시스템과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해 갖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게 또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거시 금융이나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인 국가 특히 미국이라는 주체와의 신뢰 문제로 맞서 싸우게 되는 것에 또 선봉장의 비트코인인데 제가 봤을 땐 재밌는 것이 어떤 조직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를 조사했을 때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많이 얘기하지만 미국 정부도 많이 갖고 있고요 국가 단위로도 사실 보유량들이 국가 보유량 1위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타협점을 찾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채굴 능력도 미국이 1위고요 어쨌든 달러를 침해하는 걸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거래라든지 제도화를 하는데 미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USD라든지 금과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초반에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희 최창한 선임 기자도 보통 돌리는 편이 아니신데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전망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맨 처음에 예측한 게 탈핀입니다 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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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핀